윤석열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. 거의 긴급으로 하셨는데. 뭐 했대? 난 못 봤는데. 아무튼 하셨는데. 그걸로 인해서 좀 변화가 왔을까요? 저 물어봤을 때 좀 어때요? 잘한 건가? 아니, 여정 안 하던 걸 못 하게 해. 그렇잖아. 신년세 담화 같은 것도 녹화했다가 하시는 양반이. 뭐가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까? 왜 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참모진들이 한 마디라도 해야지 된다. 옆에서 그렇게 했겠지. 그러니까 한 거고 또 장모도 나오려니까. 여러 가지 또 시끄럽고 지지율 떨어지니까. 근데 안 하니만 못 하는 거 아닌가?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도 안 줬어. 분명히 안 줬을 거고. 기자들이 요구했던 게 뭐겠어? 뭐 도이치도 물어봤을 거고. 최상명 건도 물어봤을 거고. 최은순 그 장모 건도 물어봤을 거고.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답만 아마 하게끔 기자들도 섭외하지 않았을까 싶어.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갖고 여쭤봤다는데. 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.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. 세상 모든 사람들이 O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만 세모 치고 자기만 X 치고 있는 거잖아. 그게 당연히.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.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러움이겠지. 아 차라리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하는 거야? 지금까지 안 했던 걸 그냥 안 해야 되는데 괜한 짓을 또 하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배가 타고 있는 배 밑에 구멍 한 개 난 거를 세 개씩 자기가 뚫고 있는 거지. 정말 직위 가끔 나는 해외에도 신도 분들이 많거든. 창피하대 한국인이라는 게. 그네들이 살고 있으면서. 언제 나한테 꼭 물어봐. 이 사람이 정말 내려오겠느냐고. 그냥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이다 이러면 자랑하고 한국 사람인 거를 긍지를 갖고 살았는데. 요새는 진짜 쪽팔리대. 자기가 중국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.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위가 많이 떨어진 거고.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대통령으로서 참 많이 하고 있잖아.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. 대통령 중에 깜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너무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. 옛날에 우리가 왕이 지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.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된 걸로 자기가 착각하고 계셔. 아무튼 안 해야 될 짓을 하신 거지. 짓거리려. 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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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